지난 1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김병원 회장과 계열사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제1차 현장소통을 위한 새벽 정담이 열렸습니다. 올초부터 직원 간 수평적인 소통을 강조해온 김병원 회장은 직접 저술한 책인 절박한 농심이 나를 깨우다를 전달하며 직원들과 스스럼 없는 대화를 나눴는데요. 김병원 회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.